아니? 이 사람 메달 브레이크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허... 이거... 으흠...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조합이... 조지네인데? 어허... 룻딱이 한번 해볼까? 아 여기 낙사 맵이 아니라서 룻딱이 노잼인데... 거기서는 가능하긴 한데... 여기가 무슨 맵이지? 아 낙사... 낙사 구간 아니잖아 여기... 여러분... 시메 리장타워에서 사기 영웅인거 아시죠? 원일... 아나 원일에 시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장난치고 저희... 4,500에서도 먹히는 겁니다 이거 그럼 되게 다이나믹하네 상전을 또 허팝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저는 하나 안되면 바꿔요 우리... 우리 어떻게 싸워야 돼요 이거? 싸운 방법 좀 알려야 돼요 일단은... 라인... 라인에백 라인에백 나이스... 아 이건 한두 좋아 한두 좋아 한두 어떻게 저래야? 로루 개렘 갔다 들어오다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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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문재인 인데?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나 문재인 자주 막는다 칵 접종 prov지가 α 오른쪽 위에 쏠자 고마 고마 아이씨 아 여기 안 떨어져 아까 설치되는데 오 됐다 와 막 점프해서 설치하시네 좀 다이나믹 하시네 로드 오브 가요 신배님 도와주세요 방백 좀 해주세요 예예 괜찮습니다 저희 보호막 깔아가지고 그래도 275 회전 뭐겠어요 라인 회전 아니요 아무도 날 마빌 순 없어요 아 앙 도망 체력 500이였는데 550이였는데 여러분 보호막 아직 있어요 저희 오오 도망 없어진다 안 돼 안 돼 도망을 지켜요 도망을 지켜요 도망 지켜야 돼 도망 지켜야 돼 도망 있는 거 못 봤어 아직 상대 도망이 아 봤다 봤다 아나가 봤다 도망 도망 어그로 나이스 나이스 도망 어그로 개꿀 오른쪽 오른쪽 미친 쏠져 우리집 우리집 미쳤나봐 나 잡는다고 쏠자 음 썼어 트롤 아니야 아 야야 끌어줄게 호그 끌어줄게 호그 자 라인 아 미안 터졌어 한 번 깨줄까 좋다 나이키러 아고 나 우리집 안 들어오는데 뭐야 뭐하는 하하하하하하 한조가 잘한다 이제 정크레드 하죠 팀장님 예? 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지메트라 좋은데 아 이 맵 아 근데 이 맵을 살짝 좀 애매한데 이 맵을 낙사 맵이니까 오키 낙사 맵이니까 낙사 캐리 아니 제가 제가 일로 할게요 딜러 말고 아 그래요? 정크레드 해요 정크레 근데 이렇게 되면 팔아뜨면 극혐일 되네 아니 한조가 잡았다 아아 아 우리 한조 네 그럼 팔아뜨릴게요 스노윙 아트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 이 판 끝나고 이제 올라고요 이 판 막판 할까요? 이 판 아니 이 판 다음판이 막판이 오른쪽 갈까? 파라 파라 떴어요? 파라 있다 나이스 어 뭐야 왜 떨어졌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졸조 안 해야 되잖아 그리고 저게 조합이 좀 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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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습니다 위더우메이클 위더우메이클 헤드 한방에 정의 구현 보여드립니다 제가 또 아나를 많이 해가지고 뜨면 죽어요 쟤들을 파라 파라 막 어디서 막 폭폭 소리가 나네 아 야 파라 떴다 파라 개피? 아 파라 개피였는데 나 윈섬 개피일 줄 알았는데 자리야 개피? 아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파라 너무 아파 오른쪽으로 와봐요 오른쪽으로 와봐요 오른쪽으로 와봐요 오른쪽으로 파라 다운 어? 가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님들 가자 가자 아나 왼쪽 아나 왼쪽 방 아나 왼쪽 방 아나 다운 틀어 파라 파라 루슈 거점 루슈 거점 아니 mane 아나 왼쪽 아 왜 이렇게 못 맞추냐 몇 명이야 몇 명인지 봐주세요 많이 오면 궁수게 정면 안 온다 정면 윈선 점프 윈선 거점 거점 트레이서 왔고 정면 정면 왼쪽 방 왼쪽 방 호그 아 위치였나봐 어 상대 파라 뺐다 이렇게 되면 점프 렉 상대 파라 빼고 트레이서요 나이스 호그다운 들어가죠 루시우 낙타 조심하시고 자리야 공각된다 나 포착장 있다네 아 씨 바나나 없대요 아냐 어 이거 오모구 오모 저쪽 밟아야되는데 트랙 에피 여캠 빠졌고 호그다운 송하나 개피 송하나 개피 이미지라고요? 아까 파라도 낸데 호그다운 아이고 안하면 바꾸는 랜가? 저거 송하나 송하나 왼쪽에 상대 자리야 공 없어요? 또 팔아떴어 에헤이 진짜 빡치게 하네 괜찮아요 이번엔 호그 이걸로 잡았는데 그거네 들어온다 정면에 들어왔어요 디바 덕 걸렸고 상대 피트 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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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이가 와 하나 못 잡았어 데리어졌어 잡은건데 빡센데 빡세 빡세 다음 라운드 조합을 다시 바꿔보죠 죄송해요 상대 파라가 계속 카운터 바꿔주네 빡세 아니요 잘했어요 화이팅 화이팅 나 잘려서 안 됐어 이매비면 호그하고 싶은데 뭔가 우리 그 뭐지 한 조이 있어서던데 라인배단 자리하고 좋긴 하겠다 내가 쏠져 이번 라운드는 쏠져 또 파라를 꺼내면 삼탱 삼탱 삼탱? 디바하고 라인 탱커 같으신걸요? 내가 탱커를 잘 못해가지고 누가 하고 싶을 수 있어 루시아 빼고 삼탱 해야지 하나의 본능이야 그거 위도우 나왔어요 상대 파라 빼고 위도우 같은데 위도우 정면 오른쪽 2층 위도우 정면 오른쪽 2층 거점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전부 거점 위도우 오른쪽 2층 자리야 1벤 자리야 1벤 자리야 1벤 자리야 1벤 자리야 위도우 다운 아 뭐야 자리야 1벤이에요 아 디바 이 새끼 빌박하네 호그 정면 호그 정면 호그 정면 반피 호그 개피 호그 개피 호그 개피 호그 거점하네 트레인 하쏘요 아 모빙 좋은데? 아 모빙 좋은데? 야 모빙이 좋아 아 대박 뭐야 일로와 누구야 거기 누구야 뭐야 안에 와 이거 자리야 디바 맞을게요 아 어 뭐야 디바 투 낀다 디바 투 낀다 우리 거점 이제가 오세요 뒤로 오세요 뒤로 호그 왼쪽에 호그 와 우리팀 사이드 쪽으로 애들 우리팀 사이드 쪽으로 호그 왼쪽으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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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이다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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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레이어킹 빠졌어요 무한 털 호그가 수면 측 호그 와아 나도 나도 끌렸네 호그 개피 어 근데 우리 개구리 퐁이다 개구리님 거기 안돼요 나와요 제웠어 제웠어 잡아 힐베베베베베로도 잡아 그만 피려 오케이 짤 나이스 가자 가자 빠지자 빠지자 이제 그만 그만 어 이걸? 재웠어? 우리 솔저 꿀잠잠했데요? 오케이 깨워줬다 나이스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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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나온다 자리하공 조심하시고 디바뽕 이것도 깨워봐 뒤에 트랙 어 와 아 이게 만능각이었구나 안 맞는건줄 알아 세일러 다 커질게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아.. 아 잘라왔는데 안되서 있는거지 안썼어 연상대 아 아 아 저거 잡는건데 호그 그레 빠졌다 호그 그레 빠졌다 호그 그레 빠졌어요 오케이 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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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호그 그레 빠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디바도 높고 호그 그레 빠졌고 가야돼요 이제 왼쪽에 디바 있고 정면에 다리아랑 다있어 왼쪽으로 갈거에요 제가 어그로 끌게요 정면에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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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저 뒤에 뒤에 하나 하나 자리 아 짜증나게 죽었어요 로도 오프 써 봐 아아 트레이서 트레이서 잘 췄네 디바 반피 디바 개피 자리아 사고있고 자리아 깼고 왼쪽에 안왔어 안왔다 앞에서 막아요 트레이서 거점 나이스 호그 비비는거 나이시 나이스 희 파워 파워 여기파라 여긴 파라 떴 어 어? 어? 이 맵은? 또 뭐해요? 이 맵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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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맵은 아까 잘하셨으면서 왜 그러고 잘하셨어요? 저기 가지마요 거점으로 가야돼 거점으로 우리 라인 나왔어 어땠다 이거 빠지면 싸워야돼 아나가 나본다 고 그래 빠졌고 아 뭐야 와 호그 랩 미쳤다 와 호그 랩 미쳤다 빼야돼 이거 빼야돼 아니 왜 호그 말고 라인하면 안돼요? 아리아 졌어 나 빠졌다 좋다 좋다 나 잘하고 있는데 이리와서 지리와자 좋아해 줘 빠져줄게요 호그 랩 빠졌고 호그 랩 빠졌고 기다려 기다려 아나 없어 이리와 뛰었으면 이리와 됐어 나 왔어 봐 야 들어와요 들어오지 마요 자세니? 어 우리 또 로드 채웠어 채웠어 와악 솔져 왼쪽 테라스 하나님 어딨어요? 아 아 거쩜 그냥 거쩜에서 비비고 있는 캠커너랑 대기를 라인 아까 안했었는데 굳이 안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 누가 라인 해달래요 아 아 잘하면 안돼요 나오고 고여서 갑시다 납봉이 있어요 라인 간다 거기 쫄대인데 아 망치 썼어요? 상대? 망치 아니 있어요 상대 야야 힐 넘나에 산다 피 우리 라인 그냥 피쳤다는데 아 이거 안돼 목표 테라스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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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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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리아 주름실드 빠졌고 저 막아야지 얘네 붕탕 자리아 붕탕 감사합니다 솔져님 이게 왜 끌려 아 개빵씨 3층 올라갈게요 3층 상대 자리아 붕탕 어? 이거 뭐냐? 자리아 재현대 이게 아니고? 와 그래 비즈다 이건 고고고 라인 고고 어 99% 100% 으흠 어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맞춰주면 안 돼 야 내가 아까 호그로 대신 한 번만 무슨 라운드지? 여기? 음 음 어 어 이상해 여태까지 씨발 맞춰줬더니 이씨 새끼가 비바 삼템으로 가야 이렇게 예잉 화이팅 해봐요 이길 수 있어 우리 아까도 네 아 왜 저런 짓게 만났지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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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데 계속 올라가야 해요 우리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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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빠졌고 아나 다운 아 아 솔저 개피인데 호그다운 호그다운 자리아 개피 루시오 다운 음 디바 힐 디바 아나 아나 힐 한다 거점 먹자 거점 힐 하나 없애요 맞아요 한조는 어쩔 수 없지 한조 케어라 하지마 맘만 케어라 인간이 풀려야지 디바 디바 로봇 빠졌어요 오케이 리퍼 나왔어요 상대 원딜 리퍼 가리아 가리아 너무 빠른데 리퍼 왼쪽에 호그 아니야? 저거 송하나 아 로고 뽑겠다 디바 자리아 만피 왼쪽에 호그 왼쪽에 호그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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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들어 온다 호그는 정면들어 올게 정면 정면 어이구 너무 세다 상대도 디바 로고 빠졌고 리퍼 망령아 빠졌고요 이끄 리퍼 망령아 빠졌고 이끄 이끄 오른쪽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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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가 나와서 좀 약해진 것 같은데 겐지 나왔어요 겐지로 바꿨다 내가 최대한 볼게 겐지 반사 빠졌고 거점 루시오 거점 루시오 호그 호그에 빠졌고 아나 수면치 빠졌고 아나 지웠어 아나 지웠어 아나 지웠어 아나 지웠어 아나 지웠어 앞에 아나 지웠어 아나 로고 호그 거점 뒤에 여기 아나 다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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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알았ảo 오 죽어요 아 저 오 아 원피 싹 넘어 세키 저거 아 쟤 쟤 ㅅ 최후의 플레임 낙사시킨 건가? 저.. 처음 낙사 2명인 거 같은데? 진짜 불만 푼 게 우리 여기 나이스 일하려는 게 있어 좋습니다 유지기 만날 때마다 다 이겼다 수고용? 한쪽 좌측까지 완벽하네 오오 한판 마지막 한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